안녕하세요. 함께 할 수록 정답을 바꿔주는 정답 파악 정우입니다. 자, 우리 개념 1.8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개념 1.8 모의고사는 18문제짜리야. 원래 20문제잖아. 근데 양쪽관계 중화반응 빼고 18문제. 자, 18문제로 만들어져 있는 개념형 모의고사고요. 자, 총 15회분. 꽤 많아. 15회분으로 제작이 돼 있는데 작년에 이제 3년이 된 거거든. 3년. 개종되고 이제 3년 차였는데 3년 차에 좀 특이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1년 차, 2년 차와 달리 3년 차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계산 문제가 엄청 들어갔어. 6월에도 그랬고 9월에도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기조가 그대로 이어져서 수능도 그랬어. 그래서 특히 1페이지는 뭐 나이도 올려봤자 한데 2페이지, 3페이지에 계산이 엄청 들어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4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도 양쪽관계 중화반응을 손도 못 대고 그리고 그냥 종 쳐서 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수능이 끝나고 개념 1.8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이 엄청난 양의 계산 문제들을 고난도로 제작을 해서 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많은 이 고난도 문제들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주제가 여러 가지야 이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일단 몰롱도 중화적정. 일단 농도 나오면 싫어. 맞지? 농도 나오면 되게 싫어해. 근데 거기에 뭐가 가미됐냐면 밀도하고 퍼센트 농도. 이게 합쳐져 버리니까 이 몰롱도 순수하게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자, 산염기 단원의 중화적정에도 몰롱도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같은 주제의 몰롱도 문제들인데 거기에 용액의 밀도가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다루는 건지.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퍼센트 농도, 몰롱도 환상공식 있잖아. 화학식량물의 10퍼디.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밀도만 들어가 있는 케이스도 있고 이거 같이 들어간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몰롱도 문제나 아니면 중화적정 문제. 몰롱도 문제도 막 뭐 더 붙고 일부 취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밀도가 들어갔을 때 일단 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 대부분의 문제에 밀도와 퍼센트 농도를 가미해서 난이도를 작년보다 많이 올려놨어요. 작년 개념일파일 모의고서보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젠 계산이 많기 때문에 계산이 많다고 불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몰롱도, 중화적정 문제에 밀도하고 퍼센트 농도가 같이 가미된 문제들을 다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요새 이게 거의 킬러급인데 기체 분자량, 몰수, 그 다음에 질량 그래서 화학식 찾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밀도가 가미된 거지. 밀도하고 분자량이 비례하는 관계. 그럼 혼합기체 상황이 또 어떻게 하는 건지 혼합기체 상황이 또 평균 분자량으로 하는 거잖아. 평균 분자량이 밀도하고 비례한다. 그런 기체 분자량과 관련된 문제들이 작년 수능에서도 오답률 2위를 했거든. 대비를 해야 돼. 많이 대비해야 돼. 자, 그래서 고 문제들도 난이도를 많이 올려서 넣어놨으니까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아, 기체 문제들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pH 계산 문제도 있지. pH 계산 문제도 은근 계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방향이 잘못 들어가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소비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pH 연습도 많이 해야 돼서 pH 문제들. 난이도 다시 올려놨고 그 다음에 요거. 산화환원 반응 계수 맞추기 있잖아. 이게 1년차, 2년차 때는 그냥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거든. 근데 3년차부터 미지수의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계수에만 미지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온가에도 미지수가 들어가고 화학식 자체에도 미지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서 또 넣어놨으니까 그런 최악의 경우들 언제나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돼.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계산해 나가는지 어떻게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문제들을 만들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동위원소 문제도 나오면 항상 이 비율과 관련해서 미지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지수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요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야. 그리고 금속의 상대적 반응성 문제가 작년 6월, 9월에 나오더니 작년 수능에도 나왔거든. 이게 물론 4페이지의 킬러 문제는 아닌데 당황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 2페이지, 3페이지에 들어가는 이 금속의 상대적 반응성 문제도 실제로 전화량 보존법칙으로 하면 금방 풀리거든. 근데 이제 비주얼상 쫀단 말이지. 막 용기 나오고 반응 전 반응 용기 나오고 여러 이온들 보이기 시작하면 뭐지 뭐지 막 이럴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연습만 하면 돼. 그것도 연습할 수 있게 자 용기 그림도 많이 넣어서 연습할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오비탈과 양자수 이게 양자수가 새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양자수와 오비탈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는데 첫째는 되게 개념적이고 아주 쉬운 개념으로 냈는데 이제는 2년차, 3년차 거듭할수록 섞는 거지. 주양자수, 부양자수를 저리를 각각 냈다면 이제는 더한 값 그리고 뺀 값 n-l이 1일 때, 2일 때 n 플러스 l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게 무슨 오비탈인지 거기에 숫자가 거기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얼마라고 주어지면 이게 어떤 원소에 해당하는 건지 그걸 빨리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하다 보면 이게 1년차, 2년차 때는 그거 하나만 물어보던 게 이제 3년차, 4년차 되면서 누적으로 계산이 돼야 돼서 그래서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이런 계산량이 많은 고난도 문제들 정말 대폭 강화를 해서 넣어놓은 개념 1, 8 모의고사예요. 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개념은 한 번 끝나고 개념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한 번 점검을 해보자. 15회니까 한두 개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 한 번 쭉 풀고 또 한 번 3, 4회 풀어놓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계속 꾸준히 푸세요. 꾸준히. 너무 몰아서 풀지 마. 너무 몰아서 풀지 말고 이거는 1학기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개 정도 이렇게 점검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6평전에는 여러 개 풀어보고 또 9평전에는 또 여러 개 풀어보고 어느 시기에 시작하든 상관없거든. 이 모의고사는 그래서 18개 양적관계 중화반응 빼고 일단 목표는 한 20분 정도 잡아봐. 20분을 목표로 해서 빡빡 할 거예요. 계산이 워낙 많이 넣어놔서 20분 빡빡 할 텐데 그래도 도전. 그래도 도전. 양적관계 중화반응 빼고 그거 10분 남기면 괜찮잖아. 이 정도 시간에는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이게 해냈을 때 성취감이 크거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5회말 마킹까지 5회말 마킹까지 해서 20분 안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 개념팸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주요 문항들 이렇게 다 풀어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주요 문항들 어려운 문항들은 쭉 풀어드릴 텐데 3월 둘째 주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다른 강의들이 많이 있어서 요거를 천천히 한 주에 하나 정도씩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멀아서 풀지 말고 한 주에 하나씩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 계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나가야 되겠지 다뤄나가야 되는 건지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틀린 거 오답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풀고 다시 풀고 하면서 이 계산 문제의 시간을 줄이는 거 우리가 올해 진짜 꼭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개념18 모의고사 작년보다 많이 난이도 올라갔으니까 음 도전해봐 도전해봐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하면 뭔가 얻는 게 있을 거야. 시간도 점점 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18 모의고사 시간 꼭 지켜서 풀고 자 그러면 1회 해설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